청주 우암산에 있는 상단산성에 가고 있습니다. 우암 어린이회관 쪽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면 되는 길인데요. 꽤 괜찮은 길이에요. 안에서 너무 웃고 있습니다. 소주 우암산이 으로 잡아서 대벌레 화장실에 엄청 많이 붙어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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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티에서 가꾼 올레쉼터 괜찮게 되어 있어요 제승당 쪽에서 식당 가는 길인데요 여기까지 1시간 20분 정도 식당에서 밥 먹고 버스 타고 내려갈 거에요 여기가 서문 저쪽에 잔디반 있는 남문보다는 크기가 조금 작아요 여기서 마을까지 800m 저수지도 있고 식당도 많이 있어요 고춧가루 산성 종점에서 버스 타고 어린이회관까지 갈거에요 도착했습니다 difficult 욕이되고 오 recipients